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4.3% 이렇게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다 같은 재료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심하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30명에서 멈췄는데 여기서는 지금 벌써 700명이 넘어갔고 1000명 돌파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될 사항입니다. 자 이건 코스닥이고 코스피가 아니라 HLB를 보면은 마찬가지 시장과 똑같은 상태로 종목이랑 시장이랑 지수랑 상당히 비슷하게 차트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2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9만원이 지지선 역할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깼습니다. 지지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앞에 이런 중요한 자리들에서 반등했거나 저항 맞고 떨어졌거나 그런 자리들을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들, 잠깐 잠깐 짜근짜근한 자리도 지지와 저항이 있는데 큰 자리가 9만원 되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깨졌습니다. 공매도를 보면은 21일에 4만주, 7천주, 그 다음에 대차, 대차 거래는 줄고 있고 그 이전 영상에서 공매도 쇼커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이제 환율도 상당히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0742 화면 번호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환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HTC에서도 환율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 차트가 이제 밑에 보이는데요. 환율이 1200대가 저항선이었죠. 보통 여기서 보면은 1200대가 저항 그리고 1150원쯤이 지지선. 그래서 박스권이죠. 여기서 위아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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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가 여기서 빵 하고 뚫고 올라갔습니다. 뚫고 올라간 이유는 모두 알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1220에 지금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달러들 그 원화로 바꿨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뭐 더 이제 갈 수도 있는데 1200이면은 역사적으로 보통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따라 붙는 거죠. 돌파할 때쯤. 시장이 이제 이렇고 그래도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장과 이제 반대로 되는 포지션이 하나 있죠. 이제 50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분봉을 보면은 시세가 마무리되고 자 이번을 좀 낮추고 여기서 한 번 팍 떨어졌다가 좀 이제 계속 그 정고점을 낮추고 있었죠. 그리고 뚫는 척 하다가도 다시 계속해서 질질질 떨어져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는 지금 하한가를 간 상태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16%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해 에탄올이 에탄올 관련주였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에 하한가에 걸려 있습니다. 거래는 이제 0.65에 됐는데 현재 시세는 또 풀릴 수도 있고요. 쭉 이제 우하향하는 단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상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갔었던 종목이 메가MD 교육주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계속 장 후반에 이제 맥을 못추고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세가 다 은봉으로 떴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봤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내일도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심하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5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롱 포지션 관점 투자자들에게는 그래도 내일은 좀 희망을 가져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렇다고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나올 악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딱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는 확진자 뭐 천명 돌파했다 예상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고 여기서 이제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악재가 뜨려면은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딱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최 저가 그러니까 종가 최저가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시세가 쭉 내려가면서 아직 그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끝났다는 거죠. 이 부분 외에는 얼마나 이제 한국이 대처를 잘했느냐 그 거기에 딸려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협조를 얼마나 잘 해줬냐 거기에 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